내 이름은 정영돈. 하루만 돼지였으면 좋겠다. 야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냐? 야 정영돈 좀 씻고 다녀라. 촐라 냄새나네. 왜냐면 난 맨날 돼지니까. 돼지는 맞지만 돼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. 야 너희들 용돈이 그만 괴롭혀. 선생님 부른다. 방혜야. 영돈아 오늘 일찍 왔네. 아 맞다 영돈아 눈 감아봐. 어? 이제 눈 떠. 우와.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. 이건 우정초코야. 맛있게 먹어. 고, 고마워. 바니아는 뚱뚱한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주는 유일한 아이다. 참난 현실의 천사가 있다면 그건 안혜가 아닐까? 화이트데이 날 바니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지. 다네 너 우정초코 정영돈한테 준 거야? 그러다가 걔가 착각하면 어쩌려고 그래. 그런 애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고백 공격으로 갖는다고. 지 주제도 모르고. 그래도 애는 착해. 어? 다네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. 아 진짜 다니세 짜증나. 너 따로 불러서 영돈이 같은 찐따 챙겨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냐? 하... 진짜 너도 고생이다. 그리고 걔 옆에 가면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. 야 너무한 냄새 진짜. 어? 영돈아! 진다고... 난 하루에 두번 샤워한다고! 돼지는... 돼지는... 깔끔한 동골이라고... 지가 돼지라는 거야 뭐야... 할 plug 할 과연 시련의 상처 때문에 이 맛이 없어…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자… 야이 돼지 새끼야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처먹냐 누나 니도 돼지인 주제에 야 이... 아... 나처럼 날씬한 돼지가 어딨냐 administrate 아유 작작 좀 처먹어라 니가 돼지 인간 가오 다 죽인다 다 죽여 으ieve 니 같은 돼지 새끼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후 흐흐흐흐흐흐흑 아 심했나? 흐흐 야! 아 우냐? 울지말고 이거 먹어 안 먹자고! 흐헤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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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아 두고 간다 흐흐흐흐흐 흐흐흐 야 바 네쓰! 이것 봐! 신인 아이돌 비스트! 하하! 진짜 잘 챙기지 않았냐? 여기 여기 수현이라는 멤버 완전 니치향이다? 봐봐! 어 뭐? 어디 어디? 아 진짜 잘생겼다! 딱 내 이상형이야! 비스트 수현… 그래 나 같은 돼지는 비밀 수도 없는 존잘이야… 그치만… 난… 난 반예가 좋은걸… 반예가 사랑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… 꼭 살 뺄 거야… 꼭 존잘 돼서… 반예가 좋아하는 남자가 될 거야! 어… 영돈이? 뭐야… 갑자기 개꿈을 꾸다니… 아… 그나저나 돼지꿈이라니… 복권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온 지리게 좋으려나 보다… 하… 완전 나 혼자야… 친한 친구들이랑은 고등학교도 갈리고 밥 같이 먹으러 갈 친구도 없잖아… 하하하하… 하하하하… 혼자라는 거 생각보다 쓸쓸하구나… 고등학교 진짜 싫어… 하하하하… 왜 갑자기 개가 생각나는 거야… 같이 먹어도 될까? 반예야? 하하! 응!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… 너 나 알아? 하하하… 당연히 알지… 나 영돈이야… 그… 돼지… 나 사실 화이트데이 이후로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… 내가? 내가 널 왜… 자이든 타이든 못났던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줬던 건 너밖에 없는 걸… 그래서… 말인데… 그때 못했던 거… 지금 해도 될까? 뭐? 뭐지? 눈 감아 볼래? 뭐냐고? 키, 키스하자는 거야? 막 잘생겨지면 이렇게 날 막 다 허락해준다고 생각한 거야? 아, 이게 뭐야 진짜… 허락해줄 수밖에… 에? 아, 아하하하… 아, 이거였어? 우정초코 답례… 아하하하… 하하하하… 아니, 이게 진짜야… 바니야… 나랑 사겨줘… 어? 못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건 고백이었어… 그 여자의 말이 맞아… 내 주제도 모르고… 하지만… 바뀐 나는 달라…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… 오늘은 운이 좋다… 좋은 꿈을 꿨기 때문이다… 그래… 사귀자 우리… 신부님… 저를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… 제 안에… 제 안에… 엄마가 사는 것 같아요… 자매님… 저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… 하아… 신부님과 함께라면… 이, 이길 수 있어요! 나이 역시야! 으아아악!